나는 다른 여자와 닿아 난 지금 단대와 닿아 나 비롯해 입고 있지만 지금 이 느낌은 뭔가 진심이야 넘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해 나도 막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상해 왜 그러나 너무 이상해 물에겐 먹어 볼 것 같아 누나누나누나 누나누나누나 우뇌어린 의미질 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